손꼽아 기다리던 날 연예인 지망팀이 찾은 곳은 한 연예기획사 어떤 과정을 거쳐야 연예인이 되는지 그리고 연습생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연예기획사를 탐방장소로 선택했다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가 오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쟁취한다 기회는 많이 온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선배들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?